1, 2, 3 안녕하세요 우쭈쭈 애플뷰입니다 2018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2018년은요 황금개띠의 해이기도 하고 무술년의 해이기도 한데요 우리 귀염둥이 하은이가 드디어 성인이 되었습니다 무술년 새해에는 뜻하는 말을 모두 이루고 즐거운 일만 가득한 포괴로운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2018년에도 저희 애플뷰와 함께 해주실 거죠? 지금까지 둘, 셋 우쭈쭈 애플뷰였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